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지난달 15일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확정에 수원 곳곳에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역민들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가 우려로 점차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노선이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광교와 호매실 사이에 가칭 월드컵 경기장과 수성중 사거리, 화서와 호매실역 등 모두 4개의 역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수성중 사거리부터 호매실역 사이는 복선이 아닌 단선철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7km의 노선 연장 가운데 5.7km,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단선철도가 되면 열차 교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분당선 열차가 한 역을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2분 30초 내외, 역 정차 시간 24초 내외까지 고려하면 수성중 사거리에서 호매실역까지는 대략 6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단선 구간에서 오가는 시간만 봐도 12분 이상의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열차 방향 전환 등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배차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단선으로 운행되는 경원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경원선은 소요산과 동두천역 사이 2.5km 구간이 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왕복 이동 6분에 더해 방향 전환과 직원 교대 등으로 최소 배차 간격을 20분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단선 구간이 5.7km 전체로 구성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철역 플랫폼 부분은 복선으로 설계해 배차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에 우려를 나타내는 건 차량 기지가 있는 광교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노선이 광교 중앙역에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로 연결하도록 결론나면서 광교역으로 드나드는 열차가 줄어들 거란 걱정입니다. 이들은 연장 사업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분당선에 투입된 광교역 일대 주민들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반환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을 거치며 노선이 변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입니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어렵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비용이 늘게 되면 사업이 아예 좌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신분당선 광교홈회실 연장 사업.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 등은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협업에 돌입했지만, 벌써부터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